아 이거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 정말 음 병신들이 많구나 했었어 소설도 이 새끼야! 어 뭐야! 어 택배? 뭐야 택배가 왜 왔지? 오? 아 아 도착인 줄 알았네 수발 아 맞다 여러분들 저 헛 여러분들 저 아 정말이지 아 맨 맨 맨 경매 아니구요 뭐 하나 샀습니다 컴퓨터 부품 샀구요 컴퓨터 북 업그레이드 하려고 샀습니다 예 투커함이 좋은데 일단은 그래픽카드가 그래픽카드가 좀 구진거 같아갖구 그래픽카드 1080인데 TI가 아니래 그래서 약간 그래픽카드로 송출하고 있어갖구 어 좀 그래픽카드를 하나 샀습니다 예 예 음 그래픽카드 사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음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근데 저는 컴맹이어서 몰라요 일곱파면 충분히 좋은편인데 방송하기에는 혼자로는 안돼 예 다이타는 순행 아니면 TI는 안좋은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예 하하하하하하 죄송한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예 죄송한데 컴맹입니다 수구비읍 전 방송 10년 했지만은 컴맹입니다 수구비읍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의뢰해서 맞춰줬습니다 수구비읍 음 아 바보자 그래 그 컴퓨터 그래픽카드 그 전투력 있지 않냐 그래픽카드 성능순위 아이고 덜건강 그러니까 해볼래 다이어트 어제 이야기했던거 알지 에? 기억이 안났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게 있네 보면은 그래픽카드 순위가 있다 이렇게 내꺼 어디야 내꺼 어디야 내꺼 왜깃다 내꺼 있네 지포스 이거 이거야 1080 내 TI랑 별 차이가 안나네 얘들아 응? 타이타닉스 그러게 별 차이가 안나네 에이 뭐야 굳이 왜 샀지? 이 아아 왜 샀지? 음 아 1070이네이게 아 아아 고맨 나쌀 샤이 개심하네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 그러네 허어 우와아 뭐야 타이탄 V 뭐야 최상기 티어네 아 가성비야? 좀 있으면 2000번대 나오는데 왜지금상 몰라 2000번대가 뭔지 1080 나 이건데 음 가격순위라고? 몰라 그래픽카드 성능순위 아니야? 잠깐만 다시 봐볼게 다시 검색해볼게 내가 타이탄 X 파스칼의 i7 8700K 쓰는데 성능은 1080TI는 타이탄 X 파스칼 타이탄 XP 타이탄 볼타야 현재는 아아 과부하 걸립니다 제발 뭐 비교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영산도 내로 아임레디 하려 했더니 막혀있잖아 지금 막아놨습니다 지금 막아놓은 부분이구요 영산도 내 참 뭘 봐야지 성능순위 이건가 머리 터져요 아까처럼 그래프 없나 그래프 상세보기 이건가 아 근데 뭐 바로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좀 약간 잘 안볼 수 있습니다 보이네요 내가 지금 이거잖아 이거 7등 와 뭔데 1등이야 내가 이거야 지금 이거 1080 1080 나오자만 섰어 그래서 TI가 없었어 나오자만 서갖구 TI가 없었는데 내꺼 일단 7등 음 야 근데 이 1차이가 심한거냐 얘들아 1차이가 보면은 이 1차이잖아 1차이 내꺼 물론 내꺼는 1차이가 좀 던데 이 차이가 심한건가 TI가 무조건 좋대 1000이야 아 1000이야? 아 그 그래? 어 음 음 그니까 그니까 내가 컴맹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야 어떤 차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약간 100m 달리기라면은 그런걸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해줘봐 100m 달리기에 예를 들면 뭐 1080이 몇 초인데 뭐 TI는 몇 초다 뭐 이런걸 좀 말해봐 내가 그런 예를 들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어 음 음 그럼 뭔가 어 음 흐흐흐 어 작지 않은 차이예요 시발 저기요 저기요 어 어 방송 안하면 1080 100을 울큰다 돌려요 당연하지 내 컴퓨터가 350만원짜린데 음 TI는 7초 80은 10초 아 진짜? 음 100m를 1080이 10초 되면은 TI는 7초에요 야 이 1차이가? 그러면은 이 타이탄 V는 나 나 험불 험불 되나? 그래? 어 아 천이야 천 이 천 차이면은 이거는 타이탄 V는 뭐야 어 저 겁나 빛어요 아 타이탄이 비슷하다고요? 타이탄 얼만데요? 어 어 어 모독이 모니터가 뭔데? 흫흫흫흫 나 모니터? 나 그거 144Hz 꺼써 144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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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떤 건지 잘 모른다 어 타이탄 V2달러 999 아 왜 화면이 안나와 이게 200만.. 300만원이라고 이게? 그래픽카드 하나가? 아 아 자꾸 왜 도네이션 지우냐 아 쭈댄 자 화면좀 그럼 엄청나네 와 참 아무튼 그래픽카드 샀습니다 와갖구 어 근데 저 그래픽카드 꼽을 줄 몰라갖구 민수가 와줘야돼 수고비 자 그래픽카드 꼽을 줄 몰라갖구여 민수가 와줘서 꼽아야됩니다 수고비 예 제가 컴맹이야 컴맹 레알 음 컴맹 왜냐면 이날에 램 끼다가 램 부서먹은 적 있어갖구 무서워 음 진짜 좀 많이 부서먹었어 컴퓨터 부속품들을 컴퓨터 내가 만지면은 부서지는 어릴때 많이 부서져갖구 어 어 그랬지 음 어 램 넣다가 부서졌어 램이 그래갖구 램 끼우는 것도 약간 파손이 있어서 입어갖구 전에 교체했었거든 그래갖구 뭘 못 만지겠어 만지는거를 컴퓨터 안에 내부를 그래서 아직 컴퓨터 이게 따잖아 그럼 거기서 긴장돼 정말 핵 긴장돼 음 램도 부서먹는 당신은 대체 그렇게 되더라 예 아무튼 와갖구 해주면 돼 아무튼 와서 어 어 그래픽카드 해서 뭐 되면 좋겠네요 예 음 흫흫흫 이거 사버리니까 게임용 사기 사버려서 다른 걸 살 수가 없어 어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채굴 때문에 폭등해서 중고로 다시 팔아도 샀을때보다 비쌉니다 1080은 꼭 지인분에게 부탁해서 중고로 파세요 아냐 이거는 음 이거는 누구 줄거야 흫흫흫 흫흫 어 또 먹어 또 먹냐 사실 사실 그래픽카드 살 생각 없었는데 제가 보는 방송 있었는데 보다가 그분이 막 렉걸린대 뭐 렉걸린대 그래갖구 어 막 해갖구 어? 그래픽카드가 좋은게 아니시네 어 내가 그냥 사놨구 내꺼 사놨구 일곱방을 드려야지 해서 산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서 사게됐어 어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예 어 아니야 총..총무님 아니셔 괜히 그렇게 지레심작 하지마 그래도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음 추측하지마 추측하지말구 그냥 이렇게 돼서 또 안거죠 예 머동님 요즘 인싸에 길을 걸으시네요 으 아 근데 나는 한번도 아 그러니까 저는 비로그인이라 비로그위반 무조건 비로그인 비로그인으로 보면서 아 근데 버벅이도 하라고 레알 해갖구 어차피 내가 그래픽 나도 사면은 내꺼를 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거지 예 조건 없이 비싼걸 준다고? 미안한데 이거 이거 써봤자 1080 뭐 냅어야돼 뭐 냅둬야돼 뭐 가격은 나가야되지만 난 너 저봤자 뭔지만 써요 저 램 32기가인가? 그럴거야 예 드리는거지 뭐 방송 잘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 음 근데 아직 말 못했어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래픽카드가 남는데 혹시 이거 해보시구 뭐하시기 전에 해보시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하랬는데 말을 못하겠어 어 어 말을 못하겠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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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주가 됐거든? 2,3주면 컴퓨터 바꾸신 거 아니야? 그 분? 2,3주 됐거든 이게 해외배송이라 좀 국내에서 다 팔려서 내가 살려던 게 그래갖고 해외배송은 좀 오래 걸렸어 근데 그 분 바꾸신 거 아니야? 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어 흐흐흐흐흐흐 바꿨으면요? 바꿨으면 뭐 창고에 있는 거지 바꿨으면 뭐 창고에 넣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저희 집 거실도 흥한데 아이마스 스탠드 어쩌라고요 내 거야 그거는 그거는 내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벌써 9시 30분이네 음 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아아 아 고 하나하나니 5만원 소통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만원 소통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으로 셀카 찍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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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아 뜬금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마 잘못 보낸 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에 에 가치 보자 닥쳐 나 눈간고 찍었어 vergo 보기 싫어서 근데 뭔 우리 뭐 뭐 저기 ned 뒤진다 자 그러면 대충 위기 누걸 여기까지 까겠습니다 에 자쿠 타스티이머 언급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έ 아이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쉽게 언급하니까 하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 게임하기 전에 영상도 내년 봐볼까요